축하 시작합니다. 하나, 둘. 네, 안녕하세요. 빈짐입니다. 2015년 5월 1일, 오후 11시 39분이고요. 통크진을 한 판 다시 하고 있어요. 이제 마지막 판이고요. 아이고. 너 예약 판매... 예약 그거 했니? 네? 예약 구매했니, 너? 뭐요? GTA. GT, PC요? 어. 아직 안 샀으니까 사는 아죠. 그거... 뭐였더라? 사먹고 있다며, 너. 네. 그 앱, 앱박 거를 옮길 수 있어요. 제가 앱박에서 모은 돈을, 그 계정을 옮기면, PC에서도 할 수 있어요. 그럼 그냥 하면 되지 않니? 뭐가요? 그냥 앱박 그거 있으니까... 앱박 PC랑 연동이 안 돼요. 음... 근데 앱박 계정이 뭐 있는 거예요, 따로? 네, 그... 라스타 소셜클럽이라고, GT 만든 곳이잖아요. 어.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고, 그 아이디랑, 그 앱박 아이디랑 연결시키면... 그거 한 번 PC로 깔아봐, 그럼. 돈이 없어요. 아니, 있는데, 올 사이트... 아니, 그거... 회사 사이트 들어가서 한 번 다운로드 되나? 한 번 해봐. 그... 코드... 코드... 코트 계정이 있으니까. CD 코드 필요하대요. 아, CD 키. 네, CD 키. 그거 앱박 CD 키 없어? 그건 CD. CD. 으음... 그냥 CD. 그거 CD 케이스나 그런 거 없니? CD 케이스는 있어요. CD 케이스에 CD 키 있을 텐데. 으음... 있나? 아... 보통 CD 키 같은 거, CD 케이스는 아니면 거기 설명서 같은 거에 있잖아. 품질 인증 해가지고. 들려나? 일단 나는 말파니까 AP를 가겠어. AP를 가겠어. 얘는 탱만 가야 해요. 탱. 누구? 골베. 골베? 아니, 굳이 탱 안 가도 되긴 해. 일단 공속은 가야 돼. 얘 무섭던데. 어? 엄청 무섭던데. 어, 탱이랑 공속 가면 엔간에서는 이겨. 아, 탱을 뭘 가야 할지를 모르겠네. 자네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라고. 자네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라고. 왜 이렇게 길어. 헉. 안 돼. 안 돼. 너무 하게 죽었다. 찌찌찌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말팎자. 아, 빨리 풍 나오면 좋겠네. 굽 나오면 좋겠어. 끝났어. 아파라. 아이여파라. 나를 노시오. 오, 마음을 낳기.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국 나오기 전까지 들어가면 안되겠다. 벌써 냄새가 났는데 무슨 냄새? 똥네? 망하는 냄새 아 불치가 뛸 성가셔 어디서 피 냄새가 난다 그것은 나의 피였다 이렇게 되면 내가 던지는 건데 불냉장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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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공 공없이는 못들어가는 불냉장인 안돼 제발 제발 우리 풍립 전의 누누함 아니 왜 자꾸 나를 가는 아우 블랭 진짜 응? 아우 블랭 제일 양아치 나나나 어떻게 하나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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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고 블랭 장인 블랭아 가라 아 블랭 무서워 죽겠네 진짜 아이씨 타 타 알았어 이제 곧 있으면 우리도 윌렙이 나오자 대박 대박 에헤헤이 여기서는 방어템을 뭐 할지 진짜 애매하다 공격부터 가야하나 신지이드가 뒤로 넘기면 나도 뒤를 뒤로 넘는 아 이거 우리 띄우게이 둘에다가 넘기기 둘이야 띄우게이 둘에 넘기기 둘에다가 응? 밀치기 하나 어 궁 나왔다 에헤이 오 두리비 오 안대 솔리라 좋았어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이제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다 아 망각 복수의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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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의 시간